1월과 2월 설교 주제는 온맘다의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는 올 한 해의 주제를 계속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매주 같은 주제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반복이 가장 중요한 교육효과가 있죠 우리의 마음에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이 새겨지고 또 체험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재를 통해 체험해야 할 살아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과연 기뻐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온전히 소유가 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나는 기뻐하는가 아니면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는 것을 만일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에 속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위로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그런 탐욕의 사슬을 끊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다른 어떠한 생물에 존재하지 않는 이 자유의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이 의지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 스스로를 자신의 소유라고 여기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 자신이 인격적인 선택을 통해 자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어떤 인격적인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선택을 통해 자유의지를 통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야말로 진정한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무런 갈등 없이 어떠한 두려움 없이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전적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모습, 그렇게 살 수 있는 굳은 자유의지가 우리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을 두려움 없이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발전이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19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19장 4절 말씀 시작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재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 땅을 심판하셨고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무너뜨리셨고 그 땅의 만연한 우상들을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수리에 날개에 얹어 나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독수리라는 새는 먹잇감에 대한 엄청난 공격을 행하는 새죠 동시에 자신이 사랑하는 새끼들을 그 날개에 얹어 나르는 보호의 새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 독수리가 많이 표현되는데요 이 독수리의 날개라는 것은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능력, 권위 그런 보호, 그런 사랑, 은혜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데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원이란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from, to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애굽으로부터 나온 것만이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야만 했고 가난의 정복을 해야, 전쟁을 해야만 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아야만 했고 출애굽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삶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역사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자유의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희들이나 하나님께로 자발적으로 나아가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하셨지만 우리의 마음속엔 여전히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징벌이 있는 것이고 때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시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 율법으로 완전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 앞에 설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자유의지가 망가져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의 삶이 얼마나 무서운 삶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우리가 어거스틴이라 이렇게 쉽게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한 사랑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그분을 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닫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온 마음 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복수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형벌을 자초하는 거죠 우리의 타락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그것이 행복이고 축복이고 그것이 안전이고 그것이 평안이고 그것이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유의지로 택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 만큼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삶은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결국 징벌을 스스로 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율법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명령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로 그 관계를 변화시킨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19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하나님의 비전은 온 땅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속은 것이죠 거긴 사단의 장난과 공격이 있었고 또 사단의 한 편이 되어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들을 통하여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중악한 일들 사단이 능력이 많은 것처럼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불순종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사단에게 도구가 될 겁니다 사단의 도구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인가? 만약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 하나님의 비전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들을 사단은 결코 공격하지도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칭으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특별한 내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혁개정 번역에서는 소유라는 단어를 썼지만 우리말 번역에서는 보물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은 더 훨씬 잘 된 번역입니다 그건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소유 가운데서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어 보관하고 있는 것 그것을 보물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보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한 보물로 여긴다는 거죠 저는 보물 싫습니다 저는 이미 보물이 많기 때문에 저까지 특별한 보물 괜찮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반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특별한 보물이 되지 않고 사단의 특별한 보물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여긴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야말로 진짜 흑백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사단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보물이 되는 인생을 택하지 않으면 정반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대로 그 삶은 무서운 삶이 될 것입니다 보물이 되는 데는 세 가지의 통로가 있죠 우리가 무엇을 보물이라고 말할 때는 세 가지 조건이 있을 때 보물로 됩니다 첫 번째는 부여된 가치에 의해서 보물이 돼요 이 부여된 가치라는 것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가치가 있고 능력이 많아서 보물로 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보물이 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소중한 보물인 것은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보물인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보물이 아니에요 때로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도 부모에게는 소중한 보물인 것은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보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보물인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지불된 가치로 인해서 보물이 됩니다 한 나라의 국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역사라는 시간이라는 가치가 지불될 때 보물이 되는 거죠 한 예술가의 놀라운 창의력이 지불됐을 때 보물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과 교회는 우리들은 왜 보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크리스도의 보혈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보물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생명을 지불한 가치 그 가치로 인하여 우리가 보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매 보물을 할 때는 세 번째 중요한 의미 그것은 쓰임받는 가치에 따라 보물이 되는 거예요 왜 선택하셨고 왜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나라와 온 땅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쓰임받을 만큼 보물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다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는 우리의 순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얼마나 쓰임받는가는 얼마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 보물 때문에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런 목적으로 택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러한 비전을 위하여 택하셨고 그리고 예수 크리스도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조건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사장 나라 예수 크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 나라는 어떤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도 아니요 어떤 정치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도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도 아니요 이것은 예수 크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이 나라의 능력은 세상의 정치력에 있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능력은 사랑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는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 나를 세상에 알릴 것이고 너희를 통해 세상이 내게로 나오게 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조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임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출입구 19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설하며 적용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세우시고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이유가 뭔인가 그것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이 하나님의 덕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덕은 사랑이죠 은혜이죠 용서죠 극율이죠 자비이죠 알찌켄달 목사님이 새벽기도 한 주 동안 첫 번째, 두 번째 설명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차이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자비, mercy라는 거죠 은혜보다 먼저 자비가 나와야 된다고 강조하셨어요 그 중요한 차이가 뭡니까? 이 자비와 은혜, mercy와 grace grace and mercy 차이가 뭡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먼저 구해야 됩니까? 자비란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벌을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은혜란 뭡니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랑과 축복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뭡니까? 마땅히 받아야 될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새벽기도 처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유와 은혜가 그렇게 명확하게 구별해서 설명해 주신 분을 제가 만나보진 적이 못했어요 물론 각자가 받은 은혜가 다 있겠지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구할 자격이 없어요 왜?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로 그냥 사라져버릴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구합니까? 그러므로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자비를 얻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 덕,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 될 때는 하나님의 덕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힘, 정치력, 어떤 이 세상의 복수, 증오, 미움 하나님의 덕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거룩한 민족으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룩한 민족이 돼요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한 보물이 하나님의 비전인데 그 특별한 보물을 쓰임받는 것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민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도 보물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해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자꾸 괴롭히시는가? 일어난 일마다 그냥 머리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좀 편안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까닭은 뭡니까? 진짜 우리의 행복은 거룩에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편안한 환경과 풍요로운 물질과 안전에 우리의 행복이 있지 않고 그것도 일부 행복이 요소를 있어요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것도 행복이에요 그런데 그 행복은 우리에게 무서운 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행복이에요 위험한 행복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안전한 행복 완전한 행복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은 거룩을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겁니다 아주 섬세하게 아주 엄격하게 때로는 엄격하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간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불은 순전한 금이 아닌 것은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금인 것 같은 건 다 집어넣으면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순전한 금의 용액이 금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은 왜 불이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순군처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태우시는 거죠 스위스 루이스의 정신적 스스리향을 하는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이 그런 맥락의 글을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번역에 대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더 쉽게 번역할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굽힐 줄 모르는 건 사랑뿐입니다 굴복하는 사랑은 불순물이 섞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자신으로 상대를 정결하게 만들고야 많은 까닭입니다 사랑에 변치 않는 목표는 상대가 절대적으로 사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사랑스러움이 불완전하여 한껏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은 상대를 더욱 사랑스럽게 만들고자 전력을 다합니다 그래야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 안에 있는 아름답지 않은 모든 것 사랑을 가로막고 사랑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은 파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십니다 너무나 멋진 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의 대상에 안에 있는 사랑스럽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을 다 제거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굽힐지 않는 그런 의지로 끝까지 그 사랑받는 자 안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제거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 두고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 것에 굽히는 것은 불순물이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대상을 거룩하게 만들고야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기에 우리가 거룩한 민족이 되도록 만들고야 마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이 빨리 끝나겠습니까? 빨리 포기하면 하나님도 빨리 포기하시겠죠 내가 더 사랑스러운 모습이 빨리 되면 그 사랑은 나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노력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계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 특별한 보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쓰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온맘도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평안이고 기쁨이고 능력이기 때문이죠 매 안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세상에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것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온맘도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명령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조립교 19장 5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원약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옛 언약 안에서 모세의 율법 안에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줄익구 24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었을 때 백성들이 소리쳐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아멘했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일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들이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진심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때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 진심은 능력이 없는 진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 진심은 온전한 전심이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능력이 없을까? 전심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우리들을 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만물의 대리자여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예요 만물을 우리에게 소유로 허락하셨어요 한 가지 조건만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만 인정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되찾는 거예요 만물의 통치자로서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려고 결단할 때 이것을 누구로 트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요구하는 완전한 사랑이 요구하는 이 온전한 순종의 있는 그대로 결단할 때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능력이 부어지고 축복이 내려오고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자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맘다의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것이 행복으로의 초대장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세상살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양쪽을 붙잡고 불안하며 두려워하며 때로는 갈등하며 자책하며 괴로워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맘다의 하나님만 사랑하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